마디마디 쑤시고, 비틀리고, 붓고, 저리고 늘 손이 차갑고, 손목도 시큰시큰 평생 고생만 해온 손, 손, 손 지금 당신의 손은 안녕하십니까? 이제 걱정 마십시오 호드라운 온열 손 마사지기가 왔습니다 쑥, 너만 추면 강력 공기압과 200개 지압 돌기가 3D 입체 작동 손목부터, 손등, 손바닥, 손가락 마디마디 따끈따끈 온열 기능까지 슥슥 주물러주는 마사지 꾹꾹 눌러주는 지압 3가지를 다 하나로 OK 틈 없는 지압 효과 마디마디 시원하게, 편안하게, 따뜻하게 손을 건강하게, 호드라운이 왔다 어머니 어때요? 아주 좋아요, 쭉 펴주는 것 같고 쫄물럭쫄물럭 해주는 것 같아요 쭉쭉 잘 펴주는 거예요? 네, 좋았어요, 아주 이 안에서 어떻게 해주나요? 아이안쭉 꽉 이렇게 펴주면서 이렇게 눌러주니까 손이 쫙 펴주어서 좋아요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는 손 과연 얼마나 보살펴주시나요? 온갖 집안일의 마지막이 끝이죠? 뒤따러서 잘 펴지지도 않죠? 손목에 물이 가서 두고두고 고생입니다 붓고 저리고 게다가 손이 차가워지면 조금만 쳐줘도 시리고 딱딱해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손 이제는 보드라운으로 매일매일 따뜻하게 마사지해주세요 꾹꾹 눌러주고 주물러주니까 아우, 정말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이찬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단순히 마사지만 노 따끈따끈 온열 기능까지 마사지 효과 엉! 온도 조절은 물론 강, 충, 약 지압 조절 자동 타이머로 시간 설정도 오케이 번거로운 손 노 무선형이 자꾸 가벼워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밖에서 일하다가도 힘든 손을 바로바로 이 편리함 네,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손을 시원하게 손을 편안하게 최신형 온열 손 마사지기 보드라운 단순히 마사지만 하는 제품? 아닙니다 따끈따끈 온열 기능까지 있어서 마사지 효과는 억! 그런데도 이 가격? 이게 놓치실 건가요?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최신형 보드라운 온열 손 마사지기 초가 찬스! 보습용 장갑까지 6켤레나 드리는데도 기초가 15만 8천원에서 출시 기념! 무려 50% 허경 할인! 한 달 2만 6,333원! 잠깐 7일간 무려 체험 기회까지! 마음껏 써보시고 불만족시 100% 한 걸 보장! 마디마디 쑤시고 비틀리고 붓고 저리고 늘 손이 차갑고 손목도 시큰시큰! 평생 고생만 해온 손 손 손! 지금 당신의 손은 안녕하십니까? 손을 건강하게! 보드라운이 왔다! 아주 좋아야 쫙 펴드는 거 같고 좋았어요 아주 손이 쫙 펴줘서 좋아요 첫 번째,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시원하게! 강력 공기압과 수백의 지압 돌기가 3D 입체 작동! 손목부터 손등, 손바닥, 손가락 마디마디! 쓱쓱 주물러주는 마사지! 꾹꾹 눌러주는 치약! 따뜻따뜻운 온열 기능까지! 세 가지를 다! 하나로! 오케이! 틈 없는 치약 효과! 마디마디 시원하게! 편안하게! 따뜻하게! 네, 아주 좋아요 아, 제일 좋아요 두 번째, 단순히 마사지만 아닙니다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! 손이 차가워, 평생 말 못할 고통! 이제 넣어찌마자 따끈따끈! 온열 기능까지! 마사지 효과 업! 온도 조절은 물론 강, 충, 약! 지압 조절! 자동 타이머로 시간 설정도 오케이! 세 번째, 무선형이라 더욱 편리!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! 통골 온성? 노! 무선형이 작고 가벼워!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! 밖에서 일하다가도 힘든 손을 바로바로! 이 편리함! 손가락 마디마디, 수식이 틀린 분! 온갖 집안일로 손목이 시큰거리는 분! 평소 손이 차가워 고생하시는 분! 손이 잘 붙고 저리는 분! 하루 종일 손을 고생시키는 분! 장시간, 키보드, 휴대폰 하시는 분도! 보드라우니! 다 주물러 드리겠습니다! 어머니 어때요? 아주 좋아요! 쭉 펴지는 것 같고! 손 주물럭 주물럭 해주는 것 같아요! 쭉쭉 잘 펴지던나요? 네! 저 봤어요! 아주! 이 안에서 어떻게 해주나요? 아이안 쭉 꽉 이렇게 펴주면서 눌러주니까! 손이 쫙 펴주면서 좋아요! 우리 어머님들! 네! 이제는 손 편안하게 보드라운 하세요! 네! 고마워요! 최신용 보드라운 온열 손 마사지기 초과 찬스! 보습용 장갑까지 6켤레나 드리는데도 기초가 15만 8천원에서 출시 기념! 무려 50% 파격 할인! 한 달 2만 6천 333원! 잠깐! 7일간 무료 체험 기회까지! 마음껏 써보시고 불만족 시 100% 환불 보장! 이럴 때 얼른 주문하세요!